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시공창에서 극적인 탈출을 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많이 혼미할 뻔했어. 봅시다. 제목 인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동네 뷔페에서 하자는 남친 응 혼자 많이 처먹어 안녕 빠이 짜이찬 사연하라 원제 예랑이가 결혼식을 뷔페에서 하자 합니다. 동네 뷔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그리고 2년동안 사귄 2살 연상 남친과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그러려봅니다. 일단 저랑 예랑은 각각 개인 학원을 운영중인 사람들이며 특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관리해야 해서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그리고 저희 둘 다 원래 그래요. 쉬는 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가는 상황이라 짬을 낼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식을 조금만 미루면 안될까 했었는데 예랑이 쪽 집안에서 계속 나이가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결혼해라 이러면서 하도 성화를 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식장이랑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제 의견 다 씹어버리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바로 어제였죠. 제가 예랑이 학원에 들러가지고 식장 등등등 상의를 하면서 플래너를 쓸지 어떨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대뜸 야 우리가 그런 거 챙길 여가가 어딨냐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한식 뷔페에서 대충 올리자 헤헤 라고 했어요. 꽁꽁 밥상이나 땡땡 별곡에서 하자 이거죠. 아니 그래 뭐 돌잔치 정도는 뷔페에서 하는 걸 살면서 종종 보긴 했는데 결혼식을 뷔페에서 하자고? 저는 이거 말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예랑이도 그렇고 인맥이 되게 넓어요. 특히 저희 쪽만 대충 어른 짐작 150명은 남을 텐데 이거 최소로 잡은 겁니다. 넉넉하게는 200명 정도 돼요. 아니 무슨 결혼식을 뷔페에서 올려 순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절대 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간 하객분들한테 욕먹는다 이러니까 에이씨 하객 같은 거 초대하지 말고 그냥 웨딩 스몰 아니 스몰 웨딩으로 하자 어? 대충 가족들이랑 친척들만 모아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는 밥 한 개 대충 쏘면서 우리 결혼 알리는 정도로만 하자고? 이럽니다. 게다가 그냥 대충 서너사 같은 건 낭독만 하고 다 함께 얼굴 보고 밥 먹는 취지로만 하자길래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화를 냈더니 또 하는 말이 이래요. 아니 내 말은 웨딩 촬영이랑 드레스 보러 다니면 쓸데없이 학원을 비워야 되는 그런 시간 없잖아 우리가 어? 그리고 말이야 말이야 말은 말이지 결혼식 그거 그냥 다 보여주기식 허래허식이고 이게 최선이야 내 말대로 해 이러면서 무조건 지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합니다. 둘 다 원장이긴 하지만 강사를 겸하기 때문에 시간을 쉽게 낼 수 없는 건 뭐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결혼에 대한 그 어떤 로망도 없고 그냥 서로가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에 의의를 두자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나이를 먹고 결혼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그냥 제가 다 이해하고 감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무리 스몰 웨딩이라도 그렇지 꽁꽁 별곡 땡땡 밥상 이런 곳에서 결혼식은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통으로 빌리는 게 아닌 이상 다른 손님들도 되게 많을 거고 시끄러워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스몰 웨딩을 해야겠다면 분위기 좋은 한옥으로 된 레스토랑 혹은 야외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 통으로 빌려서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뷔페는 다른 손님들도 많고 결혼식을 하기엔 여러 가지로 별로입니다. 그지 같죠? 근데 아니 그 이전에 양가 어른들은 그렇게 하겠대요? 어른들 분명 싫어할텐데 왜? 보통 결혼식이를 하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예식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 손님 부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내 댓글 에이 설마 그래도 통으로 빌리겠죠? 딸딸딸딸딜 2번 가족만 부르자는 놈이 통으로 빌리겠어요? 그리고 꽁꽁 별곳 같은 곳에서 통으로 빌리면 그 돈 예식장이나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아니 설령 통으로 빌린다 해도 마찬가지 가족만 있는 그 휑한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돌았니? 그리고 보통 식장이 아닌 곳 대관해가지고 식 올리면 해당 장소를 꾸미는 업체를 따로 부르는데요. 그 돈까지 생각을 하면 예식장이 더 쌉니다. 그래서 스몰웨딩이 더 비싸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2번 이 결혼 꽁꽁 별곡 땡땡밥상 직원들도 말릴 겁니다. 대댓글 그러네 이게 정답이네? 깔깔깔깔깔 사장님은 좋아하겠죠. 돈 많이 주면 3번 아니 쓰니 이런 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라면 평소에 사회생활 학원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대댓글 그러게요 아니 이 결혼을 왜 합니까? 꽁꽁 별곡에서 할 거면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야 하다는 2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스몰웨딩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든지 다 지알대로 하겠다는 거 바로 이게 문제인 거지. 3번 아치롤 허래허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니 저 새끼 내 장담하는데 100% 재원이다. 4번 알았으니까 그러면 혼수도 다이소 가서 하자고 해요. 대댓글 앗 그렇다면 피로연은 김밥천국인건가? 꿀꿀꿀꿀. 5번 쓰니 잘 들으세요. 이런건 스몰웨딩이 아니라 그지웨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6번 내가 아는 학원 원장들 전부 다 호텔에서 결혼하던데 뭐 심각하게 관원해서 그런거에요? 잘 들어요. 소신과 신념에 따른 스몰웨딩과 없어서 못올리는 그지웨딩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사실 저도 허래허십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합의는 물론 대화조차 안하고 통보식으로 마치 그러면서 지가 또 엄청난 개념 남인척 요구하는거 여깼지 않아요? 이걸 참아? 7번 이게 남의 얘기라 그런지 엄청 웃기네 꿀꿀꿀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두사람 다 돌싱입니까? 그럼 뭐 인정 꿀꿀 아니 일단 취급받으면서 결혼이 그렇게 하고싶어? 그냥 다 엎어 한식뷔페라니 쳐돌았나 8번 스몰웨딩은 보통 결혼 당사자들 가치관이 같고 그렇게 서로의 동의하에 부모님들 설득하고 그러고 난 후에 하는게 바로 스몰웨딩입니다. 그런 만큼 아무런 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데 이런다고 이건 뭔가 숨기는게 있는거 같아요. 왜? 평소 쓴이가 스몰웨딩을 좋아하고 그 얘기를 종종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재혼이나 파혼 경험이 있는게 많더라구요. 뭐 호적이 깨끗하다. 그러면 혼인신고 안하고 식만 울리고 살더가 찢어졌을 수도 있는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꼭 단디 확인해보길 바라요. 꼬룸하잖아. 특히 남자쪽 어른이 환영한다. 그럼 더더욱 그래요. 아들이 초혼인데 허락할 리가 절대로 없거든. 스몰웨딩 하려는 커플들이 제일 힘든게 바로 부모님들 설득하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일주일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 남친이 결혼식을 한식 뷔페에서 하자는 글을 올렸던 바로 그쓴이입니다. 당시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가족 일처럼 많은 조언과 쓴소리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정신을 차렸구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파혼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뭐 재혼이나 동거 경험이 있던건 아니구요. 또 자기 부모님하고 합의구에 한 말도 아니었으며 그냥 본인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뷔페에서 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뷔페는 내가 싫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 쪽 하객들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불련을 한 명 쓰면 하루만에 촬영이랑 드레스 등등등 다 할 수 있다. 이랬더니 바로 짜증을 내면서 야 우리 나이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쓸데없이 나는 힘들어가지고 올리기 싫다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러기에 아 이 새끼는 답이 없구나 싶어서 그냥 파혼했어요. 실제로는 더 싸웠지만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만 말하자면 파혼했어요. 정신 차리게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댓글 1번 혹시 상견내는 쿠쿠에서 하자고 안그라던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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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댓글 이거 전에 있었던 썰이잖아 후기 올라왔으려나 요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쿠쿠 상겼네 있으면 바로 올릴게요. 2번 아우 찌질한 놈 태어난 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로망이 아니라 최소한의 격식은 가추자이건데 어지간히 돈 쓰기 싫었나보니 그럴거면 스물도 때려치우고 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하고 구청 직원들한테 떡이나 돌리지 그랬냐 안그래 대댓글 아니 그렇다면 구청 직원들이 하객인건가 그런건가 꿀꿀꿀 2번 안그래도 궁금하고 개 답답했는데 다행이네요 정말 잘했어요 좋은 인연 만나실거에요 3번 아니 왜 아 두 사람 마음 맞으면 못할 것도 없잖아 왜 그래 대댓글 야 글 못있냐 마음이 안맞대잖아 뭐야 혹시 너 로망이 없다던 바로 그놈이냐 4번 에휴 저런 놈한테 배우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네 도대체 뭘 배울지 정말 아찔합니다 응 어쩜 좋아 5번 파혼을 하자는데도 끝까지 스몰을 요구했다 그 남자 분명 결혼경험 있을겁니다 못참게 꽁꽁 숨겼겠지 뭐 쓴이가 속은거야 깔깔깔 스몰 웨딩이 더 돈 많이 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하면 예전에 말 많았잖아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유행을 타가지고 하는데 거지 웨딩이라고 그랬더니 파 한 쪼가리 나오고 식혜 한 종이 나오고 한 컵 아무튼 다행입니다 이거는 지금 스몰 웨딩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그냥 묵살하고 지 그냥 지 멋대로 하겠다는 거 그런 독선이 문제인거죠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뭔가 꼬롬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잘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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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